오늘의 아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욕기 36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욕기 36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욕기 36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옹독하겠습니다 그럼 우라나님이 그대를 환란해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 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일이라 이제는 악인의 발을 버리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니라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란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신다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읽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라니 먼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이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해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도록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 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느냐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리냐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개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개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가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추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 저녁에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함께 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7시에 시청하실 성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엘리후의 조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긍정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로 부정적인 측면인데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이 욕의 새 친구 그리고 엘리후의 조언에는 늘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욕은 악을 특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심판으로 해석합니다 오늘 17절에 보십시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러니까 욕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벌이라고 생각하였고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욕더러 계속 그 악의 길에서 빠져나오라고 권면합니다 21절에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란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냐 그러니까 욕이 계속 악을 택하였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엘리후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판단인 것이죠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택하는 방법들을 나열합니다 먼저 18절을 보십시오 18절입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뜬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택하는 방법 첫 번째, 어려움을 만나면 분을 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몸값을 어떻게든 치루어서 고난을 벗어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에 그대의 부르지지매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택하는 세 번째 방법은 어떻게든 자기의 능력에 기대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 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20절도 보십시오 20절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대의 있는 곳에 끌려가리라 넷째로 어둠에 끌려다닙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설될 수 있으나 그의 죄나 과실을 어두운 곳으로 숨기려고 하거나 어두운 곳으로 스스로 숨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겪게 되는 네 가지 경우를 지금 엘리우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분노합니다 환란을 만났을 때 두 번째 그 환란이 자기의 과오로 일어난 것일 경우에 자신의 과오를 물질로 덮어서 어떻게든 고난을 덮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힘을 믿습니다 네 번째 어두운 곳으로 스스로 숨어 들어갑니다 자 이 네 가지 사항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록 이 네 가지 모두 요백에 해당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엘리우의 조언은 요배 상황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엘리우가 제기한 내용이 날카롭습니다 우리가 환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질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대입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십니까? 어쩌면 이 네 가지 행동 중에 하나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노하지 않습니까? 과오를 어떻게든 물질로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을 믿지는 않습니까? 어두운 곳으로 스스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과오로 일어난 어려움과 힘듦을 주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착각하며 잘못 해석하며 넘겨짚는 일이 참 제 인생에 많았습니다 저는 크게 모난 일 없이 컸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다 그러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 그것은 고난이 아닌 제 잘못으로 일어난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의인이 받는 고난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네 번째 스스로 과실을 어두운 곳으로 숨기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을 만난 욕처럼 돌을 맞는 스테반처럼 스스로를 대입했던 것입니다 나는 의미로운 고난을 당하고 있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엘리후의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좋고 건강한 견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후는 잘못 짚었습니다 욕의 상황을 잘 모르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엘리후의 입장에서 욕이 악인이고 죄인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욕의 새 친구와 동일한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엘리후의 조언의 부정적인 면들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엘리후는 이후 22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전능하심과 그 뜻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음을 계속 주장합니다 그 예시를 자연의 현상을 드는데요 조금 길지만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덧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개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개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가 다가옴을 아느니라 얼핏 보면 자연현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이 묘사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묘사할 때 비, 안개, 구름, 우레, 번개를 언급합니다 다 비와 관련된 것들이죠 특히 번개와 우레를 반복해서 33절과 32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음식을 풍성하게 하신다고 기록합니다 비록 시편에서도 우레와 같은 하나님을 노래하기는 합니다 근데 우레, 번개, 그리고 풍요를 노래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신 바알과 아주 흡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을 설명하는 모든 단어들 비, 안개, 구름, 우레, 번개 등이 나왔고 특히 천둥과 번개가 이 바알의 핵심 단어였거든요 바알은 천둥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 단어들의 나열만 봤을 때는 마치 바알을 연상케 합니다 엘리후의 말에서 이것을 어떻게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즉 엘리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면서 설명했던 단어들이 미심쩍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을 잘 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어왔던 고대 근동의 바알이라는 신의 행적들을 그가 봐왔던 것들을, 그가 들어왔던 그 신앙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대입시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설명했던 그의 표현이 바알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척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경험한 전문가들은 만을 앓깁니다 그런데 이제 갓 입문한 사람들은 어떻죠? 마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아는 체를 합니다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다, 이렇게 섭리하신다, 이럴 것이다 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만이지요 그리스도에는 이런 어리석은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엘리후의 조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려운 만난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주를 위하여 받는 의로운 고난과 나의 과오로 인한 불이익을 혼동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속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면 그것은 교만이지요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유익이고 지혜입니다 그러나 아는 척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속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가능성을 열고 마음을 깊이 받아들이시는 성도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엘리후의 말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대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혹여 그것이 나의 과오로 인한 것이라면 과오를 어떻게든 덮으려고 노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를 위하여 받는 의로운 고난에 처해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가운데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혹여 과오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성도가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심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뜻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속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지혜를 약하시고 아는 척하는 교만을 배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깊이 경험하여서 아는 체하고 다 이루었다 하지 않고 우리가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위에 그 재물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물로 인하여 마음 묶이는 없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나만 먹고 나만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을 세우고 남을 살리고 남을 섬기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자나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인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심각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의 시기가 잠잠해지게 하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의료진들이 많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들 가운데 심의심을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